자, 오늘은 한번 2탄으로 우리 양게임 후배님과 1대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아, 진짜 지지를 못하는데? 일단 크레넘분들한테 우리 학교 후배라고 소개를 해줄 반응보기 2차 컨텐츠 가보겠습니다. 따봉 어딨어? 따봉! 아니, 다들 자기 할 얘기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화목한 보라큐렌 여러분도 9만점 넘기고 많이 놀러 오세요. 아니, 근데 우리 크레넘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혜자, 혜자. 핫존에서 할 거 아니면 바운티에서 할 거야? 녹아웃에서 할 거야? 어, 바운티 하겠습니다. 오케이. 5판 3선으로 하고 캐릭터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고르기. 어, 먼저? 하이퍼 어때요? 하이퍼? 하이퍼 매복의 일가젯. 매복 일가젯, 오케이. 기어는? 속도시야? 기어는, 네. 후, 야, 이게 랭커랑 하는 것보다 더 쫄려. 아, 나 진짜 잃을 게 많은 사람이다. 미치면 너가 젠지해라. 통천히 하겠습니다. 안되네, 파람별. 오케이, 파람별 먹었으면 이제 좀 야비하게. 인생은 좀 야비하게 살아야 돼. 오케이, 어쩔 거임. 너무 하시네. 임파이트 한 번 해줄까? 한 번. 아, 쉿, 쉿. 아아악!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가, 그냥, 제가 빠질게요, 이제. 아, 강제 임파이트 해야 되네. 어, 잠시만, 잠시만. 나이스, 뒤졌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나 진심이야. 나는 밀을 게 너무 많다. 밥그릇이 달려있어요, 쟤. 그래, 그래서 더 안 돼. 야, 우리 감히 선배를, 어? 어? 나이스. 하하하하. 길 수 없지. 오케이. 이제 다시 정석, 정석 FM으로 하겠습니다. FM4U. 한 번만 잡으면 되는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에이, 안 잡혀주지. 진짜요? 응, 진짜. 진짜, 진짜요? 진짜, 진짜, 어허. 어허. 무섭죠, 무섭죠? 나 사실 이 가지 때렸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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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내 말이야. 오지 마세요. 나이스. 이거, 죽어도 상관없죠? 죽어도 상관없죠? 어, 진짜 나쁘신데. 나이스. 오케이, 칠판 4선으로 가자고. 하나, 하나 더. 진 사람이 고르기로 가자. 계속 질 것 같은데요? 에이. 어, 브록 어때요? 브록? 이번에 젠지도 지원했다 들었는데, 젠지의 품격을 보여주도록 할게. 진짜, 브록으로 벽이 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록 스킨이 또 개사기거든? 불꽃 크기 뭐야, 이거? 어? 이거 불꽃 크기 사라졌네? 버그? 오케이. 첩별이 중요하죠? 에이. 첩별 먹으면 이제 알파노긴 해. 오히려 이렇게 야비하게 첩별만 먹고 가는 겁니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잘 와서? 안 되겠다,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안 되겠다. 죽였다. 아, 진짜 싫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나이스. 한 대 많아졌어, 한 대. 한 대. 한 번만 찍어줘요,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바로 유턴, 유턴. 진짜 개충밥겠죠? 어? 어? 아, 나 뭐해. 나 진짜 뭐해. 아, 까비. 아, 까비. 아, 큰일 났다, 진짜. 진짜. 진짜 큰일 났다. 어? 아, 잠시만요. 들어가. 어림없죠? 맞아주셔야 돼요. 맞아주세요, 제발. 바로 옆으로 3백 쭉 쳐주고. 나이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진짜 큰일 났다. 오. 아, 진짜. 아, 이거 잘urity. убий 이대로 이대로? 아니, 딸, 최악 loves 하나 när 아니, 개요가. 저거, 스킨 개사기. 아, 진짜. 조금 가까이오는 사람이 좀 가까이 가는거 같은데. emp 아유 이게 아주 좀더 자나? 야xxxxxxiałem 어, 재미있다. 아, 너무 밟일인데 이거? 큰일났다. 너 저희 꿈냐고. 아, 너무 밟일인데 이거? 다이너 어때요 다이너 다이너 오케이 다이너 1스타 1가젯 그리고 끝끝이아요 오케이 아 됐다 아 아 잠깐만 야 와 진짜 개악질인게 1가젯 들으라 했어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파란별은 줘라 솔직히 파란별만 솔직히 인정 아이 아이 먹자마자 때릴게 뻔하잖아 누가 봐도 파란별 봐 빨라 아 주웠다 아 진짜 개악질이세요 아 이거 이렇게라도 이겨야될거 같아요 오케이 이김 진짜 바이리 스로잉 빌드업 해둬가지고 아 반통하네 비제스피나 한번 맞아주면 안돼 여기서 데미지 데미지하기는 어때 데미지하기 오오오 다이너 1킬 땄죠 확실히 아쉽긴 하네 다이너한테 1킬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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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 아 아 아 19000딜 넣었다 그래도 오케이 다시 다이너 미러점 가자고 1스퍼 1거제 속도시형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안녕하세요 어 아 아 아 형님 진짜 이런식이에요 아이 또 못있어 해줄 하비 진짜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다이너에 대한 대책도 세워뒀지 아 큰일났네 아 큰일났네 진짜 아니 어 누가 회복하래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큰일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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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큰일났네 좋습니다 지금 스코어 3대1 미코 하자고 네 미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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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 너무 냄새 정직하게 미코 정직하게 미코 아 너무 냄새 나는데 미코 하자는거 아 큰일났네 오케이 그러면은 어 무티스 어때요 이제 아 무티스도 좀 냄새나는데 어 비 어때요 비 비? 비 오케이 오 웬일로 정직하게 아이 웬일로 라뇨 자 가보겠습니다 바로 첫배 먹어주고 요잉 등 느끼는 목인 바로 둘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진짜 큰일났다 오지마세요 아 진짜 오지마세요 어 어 어 타임 타임 타임즈가 선정한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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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타임 해야되는 게임 들어갈만 하다 좋았다 나이스 아 큰일났다 나이스 타임즈가 선정한 보니타임 구운 구운 안 돼요 어 어 그대로 가만히 계실게요 잠시만 그대로 가만히 계실게요 노노노 어 어 어 어 이리와봐 공있어요? 아 저 공있어요 나 가질 있어 나 가질 있어 나도 궁 만들거야 어 나도 궁 만들거야 어 나도 궁 만들거야 오케이 다이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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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티스 삭제하고 3대2 3대0으로 다시 다시 과연 마지막 힐살기는 어떻게든 가져가야되는데 원거리 좋은거 뭐가 있냐 거 쓰면은 무조건 털리고 빈접해도 돼 빈접이요 근데 솔직히 미코모티스 너무 냄새난데 에드거 에드거도 뭔가 냄새난데 오케이 아 진짜 진짜 엘과제드1스파 그리고 속도시아으로 갈게요 네 레츠고 자 막판이 될 수도 있는 게임 제발 이겨야된다 사실 전패는 자존심 문제거든 아 파란비야 양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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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양보 우양보 들어보시죠 잘못됐어요 들어보시죠 한번만 한번만 빠질 곳이 없어요 생겼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오셨다 잠깐만 아 미안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기지 이거 방법이 생각이 안난다 하이퍼차지 하이퍼차지 오케이 하이퍼차지 와 이거 방법이 생각이 안나네 아 이거 성공 쓰면 무조건 지는 구조 같아 에이스파라 어 에모 빠졌다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다 올렸다 으엑 아 어어 Um 으어어 아 근접x3 근접x3 흔드 흔드 아 견제하기 이게 없기 견제하기 이게 없기 라이 많이 아쉬운데 노이스 오케이 수고하였습니다 역시 대왕본